중국은 1대1로 이니셔티브에 따라 글로벌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은 전세계 165개국을 상대로 2만개 이상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무려 1조 3,400억 달러의 대출 및 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렇지만 비단 중국의 진출은 재정적인 분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중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중국 문화를 각국에 전파하기 위해 공자학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중국은 공자학원 프로그램의 개설비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상당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공자학원에선 정치적 사안을 다루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선 공자학원이 학문의 자유를 방해하고 유학생을 감시하고 있으며 산업이나 군사 목적의 스파이 활동 거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중국의 공자학원이 가장 많이 개설된 국가는 어디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공자학원은 올해 4월 세비아 대학교에도 새로 문을 열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비아 대학교의 공자학원 개원식에는 언론학 교수인 마리에라가 연구팀원과 함께 항의하기도 했는데 이때 그녀는 공자학원이 국간보에 위협이 된다며 학자와 학생들을 감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스페인에는 새로 개설된 세비아 대학교를 포함해 10곳의 공자학원이 운영 중인데 이는 2021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입니다. 9위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선 공자학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자학원이 중국어 프로그램에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또한 티베트 인권 문제나 천안문 사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크러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캐나다에선 브록 대학교처럼 문을 닫은 공자학원이 있었고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코키틀람 공립학교처럼 이름을 바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캐나다에는 현재 11곳의 공자학원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한 곳 증가한 수준입니다. 공동 6위 첫 번째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중국은 브라질을 공자학원의 남아메리카 거점으로 둔 것 같습니다. 현재 브라질에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12곳의 공자학원이 위치해 있는데 이는 3년 전에 비해 3곳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자학원은 브라질에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의 확산을 촉진하고 브라질 국민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두고 최근 브라질 일간지에서는 브라질 대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문화의 홍보가 중국 정권의 홍보와 섞여 있다며 브라질 대학에서 중국 모델을 찬양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동 6위 두 번째 국가는 일본입니다. 2021년 일본 정부는 대학 캠퍼스 내 공자학원이 중국의 선전 도구라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공자학원은 개설 시 일본 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당시 조사에선 자금 지원, 참여자, 대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는 2005년 미치메이칸 대학에 처음으로 공자학원이 설치된 이후 주로 와세대 대학 등 사립대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일본 전역에는 12개의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 개설된 공자학원은 2021년보다 두 곳이 감소한 상황으로 최근까지 추가로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동 6위 세 번째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선진국을 위주로 공자학원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지만 이탈리아의 분위기는 다소 달라 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개설된 공자학원은 2006년 로마의 사펜자 대학교로 당시 이곳은 유럽에선 두 번째였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12곳의 공자학원이 운영 중인데 이는 3년 전인 2021년과 증감 없이 동일한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이탈리아를 두고 잠재적 위험을 강조한 전문가들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들은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여 이탈리아 학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화웨이와 같은 기업의 후원이 급증해 이탈리아의 안보를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위는 태국입니다. 태국의 공자학원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있는 42개 공자학원 중 17개가 위치했을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1년에 비해서는 한 곳이 증가했습니다. 태국 내 공자학원에선 중국어 교육, 문화활동, 장학금 수여, 중국어 능력시험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태국은 친중 성향이라 다른 국가에 비해 공자학원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고 정부 차원에서 중국어 교육을 더욱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태국의 교육부 장관인 수차르트가 세계인구의 5분의 1이 중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은 이를 잘 말해줍니다. 현재 태국에서 중국어는 영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입니다. 4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몇몇 인권난체에서 공자학원을 트로이 목마라고 지칭하며 이를 고소하고 폐쇄해야 한다고 시위를 펼치기도 했는데 프랑스의 공자학원 수는 유럽 내 국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공자학원은 프랑스 전역에 18곳이 개설돼 있습니다. 다만 이는 3년 전인 2021년과 변동 없는 규모입니다. 3위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하게 공자학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괴퇴연구소와 비슷한 연구소일 뿐이다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중국 당국의 자금 지원을 통해 베이징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끌었습니다. 독일에는 현재 19곳의 공자학원이 대부분 대학 내에 위치해 있는데 2021년과 비교했을 땐 두 곳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자학원의 위치가 말해주듯 일부 학자들 사이에선 이를 통한 학문의 자유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일의 이 같은 증가는 인근의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2020년에 모든 공자학원을 폐쇄던 것과 지난해 핀란드가 공자학원 운영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와는 정반대 흐름이라 주목됩니다. 2위는 한국입니다. 공식적으로 안내된 한국의 공자학원은 현재 24곳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2021년 22곳과 비교했을 때 두 곳이 증가한 상태로 아시아에선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는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개설된 4곳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공자학원을 경계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공자학원은 2004년 서울에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주로 대학교 내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공자학원이 가장 많이 개설된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선 공자학원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2024년 7월에 퇴임했던 영국의 리시순액 전 총리는 2022년 보수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만 해도 영국의 공자학원이 공산당 선전을 퍼뜨리고 학생들을 감시한다며 영국 내 공자학원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리의 취임한 이후 리시순액은 공자학원을 폐쇄한다는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는데 다만 영국 정부는 중국어 교육을 위한 우리 돈 480억 원에 해당하는 2700만 파운드의 자금 지원은 종료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영국에 개설된 공자학원은 30곳에 달합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두 곳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한편 영국의 공자학원 규모는 우커스 회원국인 미국이나 호주와는 정반대 흐름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미국의 경우 중국 공산당이 2006년부터 미국 대학 내 공자학원에 1억 5,8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음에도 그 규모는 2021년 21곳에서 올해 9곳으로 감소한 상태고 호주도 마찬가지로 2021년 12곳의 공자학원이 개설됐었지만 현재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